안녕하세요. 브릴입니다. 오늘은 스위스친구한테 복귀를 먹어달라는 리퀘스트를 받아서 좀 클래식하게 준비해봤습니다. 치즈는 에멘탈, 체다, 모차렐라 3가지 들어갔고요. 레몬즙, 갈릭, 화이트와인 1개 좀 더 추가했어요. 지금 밑에 불이 끓고 있어가지고 얼른 먹어볼게요. 덩과 제리에서 나올 법한 에멘탈 치즈. 맛있어요. 얼른 먹을게요. 와 이거 화력이 진짜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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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맛있어. 맛있어. 잘 안나와요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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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워 어떻게하는지 열심히 살이 그니까 여기가 많이 먹고싶은거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었는데 두가지 아이스크림을 담아둘 두가지 아이스크림이 어깨보다 더 잘 아는거같아요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안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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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찰보리빵 같아요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